서울 강남의 최고 학군 지역임과 동시에 교통과 최적의 생활 및 주거 편리 환경을 함께 제공하는 강남구 도곡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준공후 분양 안내드립니다. 역사 마트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건축된 강남구 도곡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는 지하 1층에서 최대 지상 18층까지 2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8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 공급부는 21세대입니다. 공급되는 세대는 전용면적 67.48제곱미터 공급면적 86.01제곱미터인 26평형 아파트 타입과 전용면적 63.32제곱미터에 분양면적이 78.93제곱미터 24평형 아파트 타입이 있으며 최적 설계가 적용되어 실제 사용하는 실 면적은 타입에 따라 대략 27평에서 29평 사이입니다. 비록 소규모 아파트이긴 하지만 현재 강남구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 합리적인 가격과 공급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 준공이 완료되어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입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 강남권 주요 지점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를 찾고 있다면 강남구 도곡동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공급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습니다. 부동산 컨설팅이나 중개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에서 직접 분양 받으시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가능하며 분양 정보통 TV 멤버십 가입자 분께는 유상 옵션 중 일부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해 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글에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상세 가격과 공급 조건, 시행사, 직영 연락처 등은 멤버십 가입 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. ического 사용입니다. 사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공급 조건 방역 중개 사무소 방역 중개 사무소 inicial 자막 제공 및 공급 조건 방역 중개 사무소 방역 중개 사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